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들, 괄호의 식탁 전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 타이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들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시 제목은 1892년 페루에서 태어나 파리를 무대로 활약했고, 중남미 시단의 거장으로 평가받았던 세사르 바에오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에오는 40여 평생을 살면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특히 소외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에오는 그의 시에서 인간은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 선집을 보며 영향을 받은 이번 전시 기획자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주변과 환경이 슬퍼하고 기침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 끼니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데요. 바로 그 먹는 것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과로에 담아서 예술가들의 재기발랄한 시선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과로에 여러분을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때로는 잔잔하고 사유적이며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참여적일 수 있는 이번 전시에 한걸음 나아가보세요.